태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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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TV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오늘 서울 드라마 워즈 2곡 영화 망고TV를 통해서 생축계 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망고TV를 통해서 주문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서울 드라마 워즈 2곡 주문된 이 곡은 망고TV 인기상 주인곡을 우리 바로 주인공 서울 드라마 워즈 2곡 호기 호기 인기상 호기 이민 하 주인공 주인공 고고 축하드립니다 메고TV의 이민호 시대에 대한 공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상자인 법원 씨는 중국판 날들 말씀하시는데 중국 패드로부터 차원이 다 되시기 때문에 참사를 받았습니다. 새해 복무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경훈 씨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일본은 식상의 일이지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퀴어 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실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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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발밥일 거라고는 한 번도 사발만 살고는 없었어요. 내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중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 나라의 저의 동료 친구들, 제작자분들, 저의 연기자 동료들, 제작들이 없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잘하는 기Those가 하고 filosolia 함께 공개하면서 passed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